벌써 능이가 이렇게 야 이런거 먹을 수 있을래나? 이런거 먹을 수 있을래나? 어? 국물 내는 용 아 요건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이런거 벌써 다 어우 야 그래도 뿌리는 든든하네 이야 그래도 국물 내는 용 능이 백수 국물 내는 용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야 벌써 능이 끝이란 말인가 이거 시작한지 하루밖에 안됐는데 벌써 끝이란 말인가 응? 이야 우와 여기 드디어 한 송알 있다구 툭 따구 툭 밟구 또 유강지 또 나온거 있나보고 이렇게 하나 딸랑 나오셨냐 좀 가족회의를 하고 있는거 있으면은 오빠가 와 여기 정말 와 가족회의 가족회의 이야 정말 와 이런거 첨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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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야 정말이지 야 소리가 씨 백번은 나와도 되겠다 백번 이야 이런거 첨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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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야 멀리서 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아우 썸네일 한번 찍고 오겠습니다 이야 썸네일 찍고 왔습니다 아우 이야 이야 정말 앗소리가 이야 이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뱀 있나 보고 뱀 맨 벤배뱀뱀뱀뱀 벤아 advances clip 있으면 나와라 배만뱀뱀 벤벤밴뱀뱀 벤벤벤 벤벤벤 없어 따도 된대 앗 앗 앙 능이다 와아아 이야 10초 만들었어도 썩어 문드러질 수 있었던 능이를 이야 뚜두둑 소리 들었지 뚜두둑 이야 모처럼 뚜두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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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뚜두둑 뚜두둑 와 철커덩 철커덩 으앗 얏 아우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으으 내 생에 이런... 이야 이야 여기까지 올르기 정말 천만 야 아우 여 여 여 여 여 여 여 해야 너도 우와 와 기가 막히다 야 너도 와 이만큼 야 으앗 차차차 으앗 차차차차 어우 너도 이야 이야 이만큼 이야 어후 이거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스톱 능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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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야야 거기까지 굴러가면 오빠 또 힘들다니 또 거기 굴러가는 것도 찾다가 또 능이 발견해라 알았어 으야야 또 굴러간다 또 굴러가 보는 순간에 10년목은 재층이 이만큼 땄습니다 한자리에서 이만큼 와 와 감사합니다 실력님 니님 아 여기 그렇게 숨어 계시면 오빠가 모를 줄 압니까 요기 숨어 계셨어 야 그래도 오빠는 잘 알지 잘 알지 펜! 펜없어 독보섭이랑 같이 있냐노 독보섭이랑 같이 있으면 오빠 큰일날 뻔했잖아 큰일날 뻔했어 시마리 없는 등이 아 시마리가 없으셔서 어떻게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나오게 해주십쇼 깜짝이야 어우 꽤 오래 와갖고 꽤 큰거 아 그런데 이게 뭐 야이씨 능이야 뭐 심도 안줬는데 쑥 오르냐 이 해충 같은거 이거 한 마리 이거 이거 야 능이씨 아 좀 힘 좀 준 다음에 올라와야지 기압소리에 깜짝 놀래갖고 쑥 하면 어떻게 해 아 오빠야 너무 좋아갖고 소리질른거지만 응 어떻게 혼자 도구로 독느이로 혼자 기저스 써 도구로 또 한번 지금은 능이가 커가지고 클 대로 커가지고 숨어있는 능이가 없어요 그냥 그냥 다 노출 능이야 어떻게 뭐 작년에만 해도 나무 그릇터기 뒤에 밑에 가랑잎 속에 이런데 있었는데 올해는 야 다 노출이야 하늘비가 좋아하는 노출 노출등이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 자 꼼꼼해가지고 어우 너무 어두워서 막 내려가는데 이렇게 길바닥에 이렇게 덜렁덜렁덜렁덜 있으니 이거를 안 따갈 수도 없고 아주 환정하고 있습니다 환정 야 어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봐 야 이런걸 안 딸 수도 없고 차차차차 어우 여기를 아 지금 너무 어두워서 지금 한 여섯시 반되는데 아 잘 안보여요 안보여서 그냥 길로 막 내려가는데 길 옆에 저 위에서도 그렇고 몇 송아리 땄어 어우 다시 환할지게 다시 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야 이렇게 꼼꼼한데 막 보이니 뭐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랑이 나오려고 그래 구 뭐 하 하 questo manque